아빠랑 야 티저 형 와 아저씨 그리 다니면 안돼요 아저씨 그리 다니면 안돼요 아저씨... 내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거에요 이 카메라를 낼 수 있어? 아니 괜찮아 신경쓰지마 걸린다 내려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더 더 더 더 더 더 됐어 그러고 막 아저씨 됐어 그냥 그냥 봐 하잖아 메인카메라만 걸린거야 아 어디까지 오지 아 손상에 아 이것들이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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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